SK하이닉스를 주셨고요. 매수가가 20만 5000원 비중은 20%입니다. 우선 오늘장에서는 소폭이지만 그래도 빨간불을 켜내주는 모습이었죠. 종가 기준으로 19만 1800원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. 전문가님. SK하이닉스가 갖고 계신 분들 정말 대응이 어렵다고 느껴졌을 것 같은 게 실적은 잘 나왔는데 주가가 되려 좀 밀려나다 보니까 놀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. 저희가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 봐야 될까요? 네. 올해보다는 내년이 실적이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. 현재 하이닉스가 HBM의 기술 독주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삼성전자를 완벽하게 따돌리고 있습니다. HBM 3, 8단, 12단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상용화를 시켜나가고 있죠. 좀 더 몇 개월 빠른 어떤 기술 독주의 시대가 펼쳐지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올라갈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트럼프의 빅테크 때리기 전략들이 좀 중요하게 먹혀들고 있죠. 그것 때문에 굉장히 빅테크가 흔들리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SK하이닉스가 중요한 것은 가격적 메리트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가격적 메리트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반등을 좀 해줄 수 있다.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결론적으로 12만 원에서 현재 어떻게 보면 W이 26만 원 정도 되죠. 24만 5천 원이죠. 그러니까 100%가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어떤 시점 간에 가격적인 기간적인 게 왔는데 지금 가격적인 게 다 왔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.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재 주봉으로 보더라도 가파르게 약간 떨어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상승을 좀 하다가 이렇게 가파르게 떨어지면 계속 이렇게 내려간 것은 아니겠죠. 결국은 조종이 되면 삼각수련명의 형태로 된다. 그리고 여기서 방향성이 위냐 아래냐 주어지죠. 그런데 윌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. 왜냐하면 SK하이닉스가 현재 내년에도 좋아질 확률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. 결국은 연봉상 적산병에 해당이 되는 쪽으로 거의 시세가 마무리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그런 차원에서 지금은 매수를 좀 해야 될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요. 현재 고점에서 만약에 사셨다면 물타기 전략도 필요해 보인다.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나름대로는 굉장히 훌륭한 매력적인 가격대다. 다만 반등의 고점에서 다시 한번 밀려줄 수 있기 때문에 23만 3천원에서는 마디매매가 필요해 보이고 한동안은 이 박스꽃 노릇, 삼각수련명에 갇힐 거다.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.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,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.